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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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늦췄다! 멋있다! 일단 설레는 마음으로 아아! 일단 그 토끼 보이고요. 버블껌도 있네. 아아, 훌륭한데? 이모트 팩이 따로 있네. 디토, 하이, 보이, 오마이 갓. 2000지코인이면 얼마야. 27,520원. 비싼데? 어? 아니, 이거 이마가 너무 넓게 렌더링 된 거 아니야? 모자 쓰니까 낫다. 하니 세트는 딱히 뭐 없는 것 같고요. 다니엘 세트. 혜린 보겠습니다. 음... 어우, 이거 좀 귀엽다. 휴! 진짜 소신발음 마려웠어. 너 운이 좋아. 일단 스텝업은 혜자예요. 이건 사야 해. 유진스의 9만 원? 나쁘지 않아. 여기서 채우고 꾸러미가 떠야 채우고 꾸러미 안에서 다니엘, 혜린, 하니, 민지, 혜인 씨의 그게 나오는군요. 일단 까봅시다. 채우고 꾸러미 6.5% 3개 뜨면 성공이네. 가자! 어? 아니, 갑자기 3개가 떴어. 아니, 주작 가자. 겟오젠 배그 들어가자. 오케이 한 개. 두 개만 더. 오케이 한 개. 어떡하지, 어떡하지, 어떡하지. 오케이 한 개. 오케이. 두 개 더. 한 개 오케이. 8개라고? 이제부터가 확률이 진짜예요. 3.5% 좀 빡세네. 한 개씩 갑니다. 제발. 많이 까야 잘 나온다고?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. 다섯 개 한꺼번에 까면 다섯 명 다 나올 텐데. 그래? 제발! 하니 하니. 이왕이면 여기 삼뜩 헬멧도 써보게. 혜린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. 어? 보여주자. 혜린. 주작. 오? 오!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하하. 이야아! 아, 주작 해명해. 이야, 이게 무슨. 이런 식. 하니엘 씨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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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. 와, 혜인. 어, 굿. 이야, 이게 나 갖고 싶었는데. 음... 아, 혜인 좋아하죠. 어, 정말, 정말 좋아, 정말 좋아합니다. 자, 다, 다, 다닐? 우와, 낙하산. 아, 필요했는데. 아, 나 진짜 이거 없으면 나 낙하산 못필뻔했네. 하아... 아쉬운데? 다 못 구해서 아쉽다는 뜻입니다. 안녕. 그거 얘기 들었어? 뭐, 뭐. 우리 모든 생 다섯 개 다 있대. 김블루, 김블루, 김블루. 어, 뭐, 뭐, 뭐. 커스텀 매치 파줄게 와봐. 왜? 미쳤어. 나 춤 다 샀거든? 와, 근데 말이 안 돼. 춤 좀 비싼데, 내 생각엔. 진짜 이거 보고 판단해. 흑우가 될지 말지. 오, 이거 싹 바뀌었구나. 딱 오면은 지금 뒤를 봐봐. 아니, 뭐야. 들이지 않아? 춤을 거기서 추면은 똑같이 나와, 똑같이 싱크 맞춰서. 거짓말. 어, 뭐야. 아니, 진짜 대박. 아니, 이게 된다고? 이런 게 됐어, 배그? 그러니까. 이 정도가 된다고, 배그? 아, 2만 원 값 하네요. 와. 근데 이거 한 달 뒤에 사라져. 아, 맞다. 이 무대 한 달 뒤에 철거하지. 어, 철거야. 야, 딱 한 달 동안 2만 원에 즐긴다? 나쁜데? 뽑는 데에 보태세요. 맞습니다, 만치지. 아, 내 돈. 지금 내가 다른 것도 뽑고 싶긴 하니까 형 다 모으면 배경 얻을 수 있어. 어딨는데? 어? 12,510 코인. 26만 원? 한 명 남았는데 이렇게 끝내네? 아니 지금 이미 다 있어? 뽑자요? 제발. 이러지 마. 이걸 참아? 와, 일단 사. 한 번 더 사기 치자. 배그윤용 한 번만 더. 제발 사기 제발.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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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know, 개방했네. 야 토큰 많이 떴다. 라스트 원! 컴플리트 미션, 다니엘 제발! 야야 토큰 좋다. 26만원 민지 맞냐? 나 그래서 이거 중점하지 못했어? 지금 현재 금액 35만원! 어 그래도 삼뚯 귀엽다, 삼뚯 귀여워. 와 저게 35만원짜리, 어허 죽고 싶어! 난 40이야. 뭐라고? 진짜 호구세요? 으아 후구 인증서잖아 후구 양성했으니까 가야겠다. 수고 친구 모여 빨리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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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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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생명이야 오 뭐야 우와 뭐야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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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춰 춤 춤춰 춤 춤춤 다 같이 이것하고 있네 진짜 잘 만들었다 캐릭터 야, 학교 바로 첫 번째인데? 많이 오겠다? 겁나 오겠는데? 강당하게 무대 내려서 바로 출래? 춤이야 추고 있을까? 댄스 챌린지 가자. 내가 봤을 때 이거 쏘잖아? 둘 중 하나야. 배그가 싫거나 유진스를 싫어하거든. 유인스는 안티 없지 않나, 그래도? 그럼 배그가... 춤 춘다. FF 눌러. 그렇지. 아, 여기 막 춤면 다. 뮤비 퀄리티 되게 좋다. 이걸 죽여, 이걸 죽여. 아, 그걸 좋다. 헤헿 걱정해, 뭐해? 뭐해! 아, 됐다, 됐다. 아, 아무 데미 없어. 뭐해? 아, 전쟁이잖아, 그러면. 알아서 해. 우리 안 도와줘. 쟤는 네 팀 아니야? 너 출래? 아 같이 준다. 같이 준다. 우리 5인조 아니었어? 한 병 어디 갔냐. 아프대 오늘. 근데 이거 왜 적들도 출 수 있는 거지? 적들 출 수 있게 하나봐. 아 그래? 님들 이따가 그러면 커섬 한 30명 모아서 또 한 바탕 출까요? 님마 저거 뭐임? 이모트 뭐임? 아래에서 보는데 아래에서. 아래에서? 아니 뭐야. 아니. 팬이에요 팬. 안 되겠다. 우리 샤아분들 대기하세요. 공방 뜁니다 우리. 혹시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 유니스 스킨 있다. 얼마나 입고 오세요. 그리고 없다 하는 분도 최대한 밝은 옷으로 갈아입고 오는 거 추천드립니다. 나가신다. 옷 갈아입으러 가신다. 갈아입으러 가신다. 그치 그치. 꼬무중쭉한 거 좀 그렇잖아. 갑자기 슥 사라졌어. 꼬무중쭉한 사람들이 반이 넘었다는 거 아니야? 배그 좀 끊어 얘들아. 이게 50명이 찬나고? 이게 찬나고 50명이. 더 늘려줘야겠네. 민지 실물 볼까? 실물도 괜찮음. 거기 옷장이 있어서 좀 그렇지. 여기서 보면 옆태 괜찮은데 옆태? 혜린? 얼굴 좀 볼까? 확실히 괜찮네. 다니엘. 모자 벗어보시고요. 잘 나왔다. 다니엘 굿. 다음. 하니. 하니 괜찮은데? 하니 이쁜데? 하니 이쁜데? 하니 모자 진짜 잘 어울리는데? 혜인 씨도 괜찮은데? 나쁘지 않아. 거기 일자에서 한 번 추고 다음에 동그란 데서 한 번 추고 그런 느낌으로 하겠습니다. 멋있다. 다들 열심히 흔들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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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하다. 이 곡이지. 아. 민지 이뻐. 오. 좋아 좋아. 자 여러분 이거 보시죠? 보이죠? 이대로 사시면 돼요. 원하는 걸로. 물론 못 붙겠지만. 야. 하하. 어머. 그게 되겠냐? 원래 원래 안 보여. 야. 와. 비눗방울까지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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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호. 암호. 훌륭한데? 1회도 안 사? 이건 사야 해. 와. 민지. 민지 콧대봐. 미쳤다. 이렇게 많이 참여할 줄 몰랐네. 60명이면 진짜 많은 거야. 우와. 이게 뭐냐. 아차피 탑10 들어가도 해컨내 지울 것 같아. 경쟁전 64명이 사거든요. 60명이 거기 내려. 이게 모두가 다 여기 내린 거네. 100% 이번에 패스에 1뚝 스킨이 나왔거든? 얘란 말이야? 얘가 보면 오.. 아 1뚝이 아니구나. 그치. 이건 그냥 머리 스킨.